이 조개를 미끼를 쓰네. 조개는 이제 미끼를 만들려나 봐. 와, 이거 닿는 거 봐, 이거. 와, 이거구나, 이거. 오, 힘이네. 캐스터네치처럼? 짝짝이야, 짝짝이야. 저것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힘으로 이렇게. 주리야, 주리야. 방금 되게 수달 같았어요. 아, 수달 같았어? 아, 수달이 마저 이렇게 깨먹지? 어. 이렇게 하고. 운동 많이 하는 수달. 힘쓴 수달이야. 이게 이런 생각이 나만 드는 거야. 아무리 처음에 맞추면 우리 너무 원시적인 것 같아. 우리 너무 원시적인 것 같아. 관장님이 조개를, 조개 깨면 그때부터 아, 너무 원시적인데. 아, 됐다. 조개비 끼. 와, 빰. 와우. 꼬마 시리. 오, 오케이. 퍼펙트. 아, 낚싯대 3개 완성. 잘했다, 잘했다, 그래도. 짧은 것도 있어. 아, 여러 가지가 있네요. 다양하게. 저도 이 배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아, 낚싯배예요? 네. 이제 그럼 또 나갈까요? 가봅시다. 그래. Let's get it. 오케이. 얘는 일단 여기서 이제 띄우고. 띄워, 띄워. 이제 띄워, 이제 띄워. 오, 이제 띄워. 됐어, 이제 됐어.